여긴 어디? 난 누구? 난 자고 있었는데 아! 강아지가 되었다 어! 학교 안 가도 되고 학원도 안 가도 된다 주인이 내가 봐도 떨려 왜냐면 밥을 너무 조금 줘 자기 전국처럼 나온다고 노래 시험만 알래네 아! 곤란한데 그냥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야지 정반대야 아 주인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화가 난다 이제 그만! 다 돌아왔다 그리고 그게 안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생일선물을 가득 주고 싶어 특히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가득 주고 싶어 근데 아직 어린이어서 꽃을 못 질 수 있으며 어른이 되어 그 일을 해볼 거야 그래서 난 꽃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두근두근 그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고 싶어